북 2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저들은 학생들이에요. 저분은 선생님이에요. 저건 반이에요.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영어를 배워요.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그는 독어를 배워요.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우리는 불어를 배워요. 당신들은 모두 이태리어를 배워요.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 저희는тов거고 싶어요. 저는富 но vielen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코엘을 배고 싶어요. 여기서 Alz Bem..